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시화호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됐는데요. 생활쓰레기와 공사장 폐기물 등이 쌓인 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버려진 소주병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이 있는가 하면 화물차 타이어도 보입니다. LPG 가스통까지 버려져 있는 이곳은 시흥시 시화호 일대. 거북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대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대부분이지만 공업용 폐기물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개부터 철새들의 보금자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새와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조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새들이 플라스틱과 납 등을 먹을 경우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부터입니다. 수차례 폭우가 내리면서 육지에 있던 쓰레기들이 흘러들었습니다.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집중호우로 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이쪽에서 유입이 됐는데 여기는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바람이 한쪽으로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대량으로 지금 유입이 돼서 그냥 두면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 시흥지역 환경단체는 서둘러 정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만큼 양심 있는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